강남도 지사 유력 후보인 구명의 아들 구모 군이 휴가를 나왔다가 뺑소니를 내고 오늘 오전 자수했습니다. 10월 8일에는 모였던 다리가 7일에는 모이지 않는다. 살인매. 목격자가 나타나면 다 끝난다고. 자네는 고것이 있어. 드라마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물의 목을 따래요. 찾았어요? 출연아씨? 너 누구야? 너를 어떻게 찾았어요? 우아우 칼로 걸건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이분 아이디어.